깨끗한 선비의 본보기 학 옛날 백두산 아래 어느 부잣집에 삼룡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 삼룡이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착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삼룡이는 하얀 새끼 학암마리를 발견했어요. 새끼 학은 어미를 잃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지요. 불쌍해라. 다른 학들은 모두 남쪽으로 날아갔는데 넌 너무 어리 엄마를 따라가지 못했구나. 내가 도와줄게. 삼룡이는 사람이나 사나운 동물들이 찾지 못하도록 동굴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겨울동안 정성스럽게 새끼 학을 보살펴주었지요.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자 남쪽으로 떠났던 학무리가 백두산으로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자란 새끼 학도 다시 어미 학을 만날 수 있었지요. 삼룡이 덕분에 새끼 학이 무사히 살아난 것을 알고 어미 학은 은혜를 갚기로 했어요. 어미 학은 날개짓을 하며 삼룡이를 어디론가 이끌었어요. 어디 가니 학아? 어미 학을 따라 삼룡이가 도착한 곳은 한 동굴이었어요. 동굴 안으로 들어간 삼룡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 금덩이네?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이야? 삼룡이는 금덩이를 안고 곧장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주인 어른! 이만하면 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겠지요? 이제 머스면서 풀어주세요! 주인은 금덩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놈이! 이런 금덩이가 어디서 났지? 분명히 훔친 게 틀림없어! 주인은 삼룡이를 관가로 끌고 갔어요. 사또! 이놈이 금을 훔쳤어! 사또가 무서운 목소리로 삼룡이에게 소리쳤어요. 삼룡이인데 이놈! 이 금덩이를 어디서 훔쳤느냐? 당장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훔친 게 아닙니다. 훔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내깐 녀석이 이런 큰 금덩이가 어디서 났단 말이냐? 삼룡이는 사또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그래? 그 말이 사실이렸다! 삼룡이의 말을 듣고 욕심 많은 사또와 부자 주인은 당장 산으로 달려갔어요. 동굴 근처까지 뒤따라온 삼룡이는 학들이 다칠까봐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학들아! 달아나! 너희를 잡으러 오고 있어! 그 소리에 놀란 학들은 모두 저 멀리 날아갔어요. 사또와 주인은 서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요. 학은 날아갔지만 동굴 속엔 커다란 금덩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하하! 횡재했네! 횡재했어! 사또와 주인은 신이 나서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덩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휴! 힘들어! 금덩이가 자꾸 커지니 무거워 죽겠어! 더 잘 됐지! 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자가 되잖아! 사또와 주인은 아무리 무거워도 금덩이를 버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산 중간쯤 내려오자 금덩이는 사람 머리만큼 커졌어요. 산 아래까지 왔을 때는 금덩이가 커다란 바윗돌 만큼 커졌지요. 결국 두 사람은 무거운 금덩이에 깔려 죽고 말았답니다. 삼룡이는 학위 중 금을 팔아 농사 지을 땅도 사고 착한 아내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